아시안컵 4강전 요르단전 참패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시민구단 대구FC의 구단주를 맡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클린스만 감독을 저격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일부 언론 보도대로 약정이 그러하다면 위약금이라도 주고 헤이 말하며 단 그 위약금은 잘못 계약한 축구협회장이 물어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축구협회가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계약돼 있는 클린스만 감독을 중도에 경질할 경우 위약금으로 90억 원가량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을 임명한 최종 결정권자인 축구협회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홍 시장은 메이저리그에도 흔히들 있는 먹티를 어쩌겠냐며 무능과 무기력이 입증된 감독에게 차기 월드컵까지 지휘봉을 맡길 수 있겠나 외국인 코치라면 사중 모스는 한국 축구의 사대주인은 이제 버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세계적인 지도자가 즐비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은 어제 SNS에 올린 글을 통해 28억 연봉을 주지 않아도 외국 감독보다 훌륭한 한국 감독이 질비하다며 박항서도 있고 황소동도 있고 조강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린스만 감독은 이제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선수들과 호흡 잘 맞추는 통역이 필요 없는 국산 감독을 임명하자며 나도 프로팀 운영하는 구단주로서 이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